이번 시간은 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첫 번째 조건부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주의할 것은요. 전체 범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4 실제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주의하실 것은요. 간혹 범위를 A4부터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열부터 지정하시면 되는데 간혹 밑에서부터 거꾸로 지정해 오는 경우에도 정확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시 조건부 1번 예제 B4부터 H18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의 글꼴 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조건부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2급에서는 셀 강조, 상의 하의,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수식을 입력할 때 항상 등호부터 입력합니다. 수식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먼저 학번에서 왼쪽에 있는 네 글자를 추출해서 201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함수, 레프트 함수를 입력합니다. L, E, F, T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는 학번이 입력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달러 A, 달러 4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 A, 달러 4는 A4만 곧 참조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A4, A5, A6부터 A18, A열의 위치는 고정되지만 4 앞에 있는 달러가 없어야만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앞에 있는 달러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우시고요. 그 다음 4 뒤에다가 쉼표, A4 셀에서 우리는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4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그 값이 문자, 현재 입력된 데이터,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문자 2019, 2019 와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다면 문제에서 글꼴 색을 표준색에서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파랑, 정확하게 색상명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조건과 그 다음 서식을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확번에서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비교한 후 그 행 전체에 대한 글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조건부 서식 두번째 예제, 조건부 2 예제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4부터 G15 영역을 범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4부터 G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 수식을 입력하실 땐 항상 등으로 시작합니다. 함수는 AND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함수 이름 다음엔 항상 가로가 열리고요. 첫번째입니다. 지기가 차장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기가 입력된 첫번째 C4를 클릭하면 C10에 있고 4, 5, 6, 7 달라질 수 있도록 C4,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문자 차장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신표.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구분하기 위해서 신표가 들어갔고요. 두번째는 총급여가 있는 G4세를 선택하는데 G4부터 G15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500만원 미만입니까? 미만이라는 것은 작다라고 표현하죠. 500만원에 해당한 동그라미 개수는 6개입니다. 6개의 동그라미 입력하시고 이제는 두가지 조건을 다 입력하셨으니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셔서 글꼴 색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표준색이 빨강.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색깔 빨간색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샵샵샵이 나오는 것은 열 너비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내용을 표시하기에는 좀 좁은데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열로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결정 이용했고요. 한계 규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A4부터 F14까지 선택합니다.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는 OR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이라는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 체험 코드가 PTP 이렇게 글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P로 시작한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오는 작업. 랩트 함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등호 넣으신 다음에 조건을 먼저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랩트 함수가 필요한데 체험 코드가 있는 첫 번째 C4를 클릭하되 C열에 있고 4, 5, 6, 7의 데이터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심표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그 값이 대문자 P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마찬가지로 랩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C4셀을 선택하되 4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셔서 C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괄호 닫고 그 값이 S와 같습니까? 대문자 S라고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S와 같습니까? 그 다음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P 또는 S로 시작한다. OR 함수는 여러 개 나열된 것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에 가서 배경 색깔입니다. 체육에 가셔서 녹색인데 색상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글꼴 이용하셔서 색깔만 좀 확인하세요. 표준색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 체육에 오셔서 녹색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서식은 없네요. 배경 색깔 녹색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P 또는 S로 시작하는 전체 행에 체육이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혹 조건부 서식을 잘못 넣어서 조건부 서식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는 홈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울 건지 아니면 시트 전체에 대한 규칙을 지울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 하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조건부 서식 3번에 대한 서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살리기 했고요. 그 다음 혹시나 조건부 서식을 범위를 지정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 또 교칙 편집에 가셔서 수식 부분이나 또는 서식에 가셔서 서식 부분이나 수정할 내용을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